540개 밥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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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부터 하시죠 반복부터 할게 앉아있어라 여기가세요 형님 다려줄게 여러분들 저기 뭐냐 고기를 또 한 80만원치를 샀다고 하네요 80만원치를 소고기로 80만원이야 몰라 왜 지루해야돼 싸펴면 레어로다 약간 앞으로 가야되지않나 여기 딱 맞추지않나 인원이 많아서 뒤에서 너무 뒤는 형 이제 인원이 다 안나와 매니저 시작인건가 이제? 봉준씨 매니저 근데 대희형 매니저는 우리 매니저는 아니잖아 이제 하대도 되는거지? 어 좀 도와드려 아니 여기서 형이 봉준형이 여기서 도와주신나 봉준형이 딱 여기서 뽑고 우리 여기서 그냥 받아서 뽑고 받아서 뽑고 여러분들 맛있겠다 첫 회식이에요 밥 다 먹었지? 야 안먹고왔어 근데 그냥 줄 2집 구워놨어 우오오오오오 맘줄이 구워야되는데 형이 팔걸 남겨놨 휴식 기다려왔어요 와 다 앉아봐 앉아봐 다 나올거 같은데 어떻게 앉아야지 좋을까잉 여기? 안들어 안쪽으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가 옆에서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구나 뭐야? 여기 세팅이 그냥 공치가 아니다 미쳤다 나 여기 롤 합숙할 때 엄청 영쳤다니까 미쳤다 여기 쌈도 여러개로 미쳤다 한개가 더 있어야 되네 아 맞네 그러면은 여기는 여자가 없어도 되니까 여자가 없어도 되니까 나는 어디 앉아? 여기 앉아 좋아 여기 좀 땡길까요? 와 양파에 파자? 뭐야 여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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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좀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쌉폐형 자리 지금 딱 좋다 들판이랑 멀리 멀리 떼어 놔야 돼 아니 좀 가까이 뭐 따뜻해 먹어야 되는데 안겨 누나가 앉으려면 어 안겨 언니도 있어야 돼 애매하게 좀 더 땡길 수가 없지 않나? 이쪽으로 좀 땡길 수 있나? 내가 음료수 쭉쭉 들고 가라고 의자 하나만 줘 의자? 요거? 요거? 거긴 책상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 걔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삼겹살도 있네 아니 이렇게 좀 길게 어 길게 길게 어디로 갔어 여 앉아 여 앉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또 검은해적이 또 처음으로 회식을 하네요 여러분들 배고파 맨날 먹자 먹자 이야기만 있었는데 아 진짜 배고파 수저 아니 빠질라는데 뒤에 안 당겨요? 뒤에 안 당겨요? 이리 원래로 입은 거 아니야? 나도 괜히 찍어봐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왜 오성도 그렇고 검케도 그렇고 왜 내 집에서 회식을 하는거지? 아니 오성도 그렇고 검케도 그렇고 오성은 네가 불렀었잖아 아 아니 왜 이거는 이거는 대휘 5시간이에요 어차피 맞아요 양호치게 쓰려면 아 근데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로 아니 왜냐면 또 내일 때 업데이트가 또 되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술 없이 밥만 어 술 먹지마 술 먹지마 내일 저기 매아버스 쳐야 돼 어 10시부터 또 쳐야 되니까 이거 불 켜져 있는 거야? 아직 안 켰어요 아 진짜 아주 잘 빠질거 같거든요 안 보짐 뭐야 접 땡기라 어 네 담아 우리 쪽으로 땡겨야돼 접 땡기라 우리 더 뒤로 봐도 되oux 더igare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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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더! 더! 더 띵혀줘야지 이거 왜 주는 거야? 더 띵혀줘 왜 주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올까? 어! 조금만 더 아! 나 이제 알았어 이 개새끼야! 옆으로 좀 가! 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 체크함 뺏겨줘 도 Wright 더 와요 카페 오빠! 그럼 너무 안 보여요 앞으로 가면 돼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보인다! 2017년 과연 됐다 됐다 뭐로 해드릴까요? 새우살 소고기부터 소고기부터 새우살이 있어? 새우살이 있어 반말하던데 매니저잖아 고기 부어주고 일단 반말해도 돼 메이드 아니야? 봉쭈리 봉쭈리 소고기 소고기 있냐고 봉쭈리 팡 아니 소고기 확신해? 있어요 새우살 있냐고 있어요 고기 납붙이다 진게 좀 나줘 밑에 밑에 있어 버릴게 약정도 얘들아 1등 유지하더라 고생 많으니까 양치게 먹어 전부다 절대로 따라잡히면 안 돼 절대로 봉쭈리 빵 왜 안해줘 잘 먹었다 예예예 맛있네 너의 길드는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2등 되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장비였다 아 예예 장비였어 맛있어? 다 구워드릴게요 항정이야? 아니 저기 뭐냐 구역하는 회식 자주자주 하더마 예예 저희는 회식 그래서 그래서 2등입니까 회식 자주 알아 우와 개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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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콜라도 있어요 네 콜라도 있기 때문에 음 많이 드세요 맛있다 맛있다 아니 근데 검게 회식을 여기에서 내가 굽게 되네 원래 회식을 하려고 했어요? 아 우리 원래 오늘 하려고 했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어요 아 원래 오늘 하려고 했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구나 남는거구나 원래 하려고 했구나 고기 하나만 싸줘 아 고기 하나만 싸줘 어 뭐야 아니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인간 여자미쟁이가 2명밖에 없네 야 거의 몇명인데 2단이랑 몇명이네 2단만질래 1단만 와 와 고기 하나 싸달라며 하나 하나 싸줬잖아 그건대로 먹자 그럼 앉아라 하나 싸달라며 하나 아니 쌈을 아니 이거는 토끼 똥 싸듯이 이게 쌈을 싸네 아니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넣어준거야 아 예 제가 네 너는 이게 밥꺼기 끝났는데 큰일났어 맛있다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응 고기 진짜 많이 샀어요 쌈평온다 해가지고 응 많이 많이 드십시오 진짜 모자라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빨리빨리 구워 그럼 많이 구워 야 야 금방 없어진다 금방 없어진다 김이 멀어가지고 아니 또 얘가 또 얘한테 웹장 많이 사였어 많이 사였지 나는 웹장 많이 사였잖아 아니 얘는 데이시는 그 에이스 카트라리 보다 잘할 자신있다 이거 영상 때문에 제가 아 근데 지금은 잘하시더라구요 아 그럼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요 병신라는 생각밖에 안되는군요 예 예 예 근데 잭은 많이 늘었어 잭은 아 잭은 잘해요 잭은 잘해요 루팅도 많이 늘었고 저는 잭은 잘하는데 항상 검결함 붙을 때 생각이 뭐냐면 루팅 할 때 무조건 실수한다 저도 예예 그 생각이 있어서 예 그리고 혹시 가장 믿는 수가 누굽니까 아 얘 얘 아 여기 있는 사람 응 아 근데 이게 바로 안나오는게 나 서운한데 나는 나는 뭐냐 전화 어 오케이 두 번째 아 두 번째 두번째 아니 근데 사피형 섭섭하겠다 두번째 쟁이니까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두번째 두번째 이만희 아니 추 추 추 추 추 추 추 허리 허리 그래 3등 까지 괜찮아 마지막 3등 마지막 3등 아니 근데 내가 무적단에서 가장 전체적으로 제일 밖에서도 굽고 있어? 아 이중으로? 좋다 이중으로 구워라 아니 이중으로 구워 아니 쉬세요 쉬세요 왜냐면 여기만 하기에는 이 중으로 구워라 이것도 들고갖고 아니 이거 불이 최대야? 아 밖에 많아? 콧동질 와 콧동질 와 질이네 진짜 그래서 무적단에서 누가 무적단에서 봤을때 가장 이제 그 빡센 사람이 한 명이긴 해요 누구죠? 사피형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사피형 때문에 우리를 역전했다는거 아 그건 맞아 태양의 반면 때문에 난 진심이야 진짜 그 안자고 사냥한거 때문에 우리가 역전당했어 그때 사피형은 안자고 조경은 더 자고 해가지고 3일동안 어 어 어 어 3일동안 그 3일이 크기네 그 3일이 진짜 컸어 그 3일때문에 따라잡혔지 아 진짜 얘네들은 올림픽이 안되가지고 저거 계속 위에서 쳐다보기만 했다 계속 아 이거 한정쌤 구웠습니다 아 한정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왜 좀 한잔 더 먹어 이제 아직 안 익은거 같은데 아 아 신경 아니 이거 아니 먹어봐 하나 먹어봐 그거 말고 큰걸로 먹어봐 아 한 번이네 내일 배 아파가지고 다 죽음 무식기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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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왜요? 아 봉수 아빠 자꾸 더 먹어 봉파 봉사거리 라에요 나이 잘생? 아 마늘 넣었어? 마늘 말고 이거야 아니 무슨 이 마늘이 봉파 봉사거리입니까? 그냥 봉파 봉사거리 아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지원하게 아 에어컨 좀 세게 틀어줄까요? 네 네 에어컨 좀 파워로 틀어주세요 파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거였어 우리는 1등일때도 너무 재미있지만 2등일때 따라가는 것보다 재미있다 1등이니까 뭔가 계속 뭔가 쫓기는 기분이야 더 부담돼 계속 쫓기는 기분이야 계속 아 이거 드세요 진짜 제가 잘 구웠어 으으으으으으으음 양색을 보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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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십시오 네 진짜 아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로? 아 라면도 끓여드릴까요? 어 라면도 끓여드릴까요? 어 라면도 끓여드릴까요? 라면도 끓여드릴까요? 쨌식 하하하하 준비가 됐구나? 쨌식이 지랄 쨌식이 지랄 쨌식이 지랄 얼음 넣어줄까? 아니 혹시 내일 10시에 다 일어나십니까? 아 우리 10시에 집합하기로 했어요 아니 저희는 뭐 일어나시면 저희는 안 일어나요 아 10시에 집합을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또 내일 매아금수도 나올 거 같으니까 빨리 먹고 가자 그럼 앉아 이제 좀 먹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매아금수 사피아 확정입니까? 지상이가 요새 전사 잘하더라고 아 근데 얘 진짜 보이는 게 있는데 야 저 사람은 아는데 진짜 아주 진짜 삐져 유룰로 삐져가지고 자기가 뽑은 줄 알아 지금 어? 내가 뽑았는데 자기가 이미 뽑았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전사들 중에서 가장 빠긴 사람이 사평이거든? 근데 얘가 존나 잘해요 지상이 잘해 어어 얘가 존나 잘해 솔직히 얘 궁수 때 얘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와 근데 얘 존사 되니까 아 얘 잘해요 진짜 아니 초존사가 존나 빡이라니까 그럼 초존사가 아 좀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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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근데 이제 덩견은 이제 조금 약간 내가 뭐 명세상부 1등들드지만 내가 좀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모험으로 찾은 쓰리가 하나도 없었어 네 아니 그거 이제 어리랑 치사 아 예 어리랑 치사인거 같긴 한데 왜냐면 여기는 모험으로 찾은게 단 하나도 없지 그래 여기는 모험 모험했는데 저희는 모험으로 다 찾아요 뭐 어떤거 예 뭐 블레이즈 그 당시 찾았어? 전화가 찾은거 먹었죠 그 다 같이 뭐 쟁끼가 아니 생각해보면 클릭으로 먹은거지 아 예 모험을 해 아 그 크로츠키 이제 모험 크로츠키 저기 뭐냐 저기 뭐 중간이 중간이 뭔지 해가지고 그거 된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죄송한데 전직서도 못찾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마시고 예 아 우와 손 보기 좀 했으면 좋네 아 아 아 저거 절반만 먹었어? 응 구워 다시 구워주세요 우리는 늘 말하지만 이 대가리가 좋은 애들이 다 낳는거 있어 어? 전화 있는데 아 얘도 난 블레이즈 차놨잖아 얘도 얘도 아니 왜 전화가 존나 야부진데 얘가 진짜로 그래 이게 타 길드에서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여기 길드에 진짜 아 저기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딱 위기 느낀 적 딱 한 번 있었어요 안겨주나 영웅대스 어?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하려고 했어 안겨 오고 나서 진짜 내가 저 끝에 앉은 돼지새끼랑 무덤이랑 거창 싸창 내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때 대의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추가 세 명이 끝이었던가? 그때? 컵이 싸페 내가 끝이었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대 왕초로 만들어줬다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스타스펙이 조금 그거긴 하다 아니 특각이었어 우리는 도경은 나가 내가 남자 주면 끝 그래 그래 그 말이었잖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주위가 나가게 되고 주위 대신 들어온 게 그 아이 와 근데 그 영웅이 진짜 신이한 거 어 그렇게 됐었어 어 아니 근데 커피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반풀나게 그러니까 네 오늘 딱 이러면 되잖아 약간 길대 마음에 안 드는 애들 한 명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이렇게 스포프를 살살 되다가 얘가 스테이 계속 닿는 거야 스테이 계속 닿는 거야 스테이 계속 닿는 거야 스테이 계속 닿고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너무내정이 망하겠다가 아 저는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뭐요 스테이 컵이 두 중에 하나 안 나가면 어 방송이 치고 망하겠다 하하하하하하 방송이 치고 망하겠다 두 중에 한 명 결단 내려야지 하하하하 그래서 결단 내린 거야 하하하하 왜 디코가 너무 탁해서? 어 아 진짜 그럼? 음 아 그래도 잘 저는 성태형이 가장 빡세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빠뽀랑 전화 둘 중에 누구 형이 발생해 이때 그때 채팅창에서 저기 난리 났으니까 말 걸지도 마라 저기 놔둬라 뭐 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 근데 그 마을에 있는데 말 걸러 갔거든 이야 아 근데 나는 빠뽀든 전화든 둘 다 잘했을 거 같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빠뽀가 그때는 푸헌이 버블 때문에 개삭이었어 아 한 번만에 죽는 게 아 그렇지 그래서 난 무조건 빠뽀 아 그래서? 딱딱 푸헌이 근데 개삭고요 어 개삭이었어 근데 이제 채팅창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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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고라도 하하하하하하 혼난해 하하하하 니도 우리 개도 와가지고 솔직히 평평핀 거잖아 인생 한 번 한 거 한 거지 그것도 봤지 근데 전화 없었으면 당신네들 진짜 눈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간 중간이 뭐야 당신 벚꽃단이에요 그쪽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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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건 너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당신네들 벚꽃단이에요 아니 벚꽃단 싸워봤어요? 네 거의 한 대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막 벚꽃 치는 날이 진짜 아니 전화가 존나 컸다니까 당가 이렇게 사랑을 잘하겠네 괜찮다 사랑은 존나다 근데 알고 와서 살리게 안된다고 근데 나 진짜 이번에 깜짝 놀란게 그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존나 바뀌었어 완전 180도 바뀌었어 진짜 초반 조경원으로 바뀌었어 진짜 완전 달라 애가 완전 달라졌어 나는 아껴갔던 경우만 와서 너무 잘될 거 알고 있었어 애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이 공파구장은 2년이 소재 열심히 안 할 줄 알았어 애는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모른다 이만이 맞아 이만이 존나 열심히 아니 너무 열심히 하길래 깜짝 놀랐어 나는 이만이 존나 열심히 열심히 하더라고 국이가 없다 근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시발 방송하고 있는데 한 천마디가 뭐라고? 저 사람이 먹으려면 국이가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회식이니까 맞잖아 회식이니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돈이 먹고 와서 그래요 돈이 먹고 와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말해도 되나요? 어 말해도 되나요? 왜 사피 형은 디스코드에 안 하고 왜 맨날 채팅으로만 하는 거니까? 아니야 디코 하려면 디코 해요 해요 해요? 채팅을 하는 이유는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면 디스코드와 겹치면 안 되니까 채팅으로 채팅으로 하는 게 우리도 편해 어 말 시작할 때 얘들아 메뉴 줄게 부터 해가지고 이게 쫙 늘어나 하하하하 말할 때 말 시작할 때 탁 늘어놔 그리고 끝에 갔다가 다시 한 번 말할게 어 어떻게 참지? 성격 안 맞는데? 말이 너무 그래 내가 디코 크라 하잖아 디코 크라 하잖아 말이 너무 늘어져 그러니까 고기를 굽고 있는데 나 고기 구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항정살이 상태가 어떻고 하하하하 이게 줄줄줄 많으니까 정신 나갈게 나열을 해 나열을 해 아 근데 나는 진짜로 최고의 영입이 너무 많지만 데이랑 지상이 영입된 거다 더 검규가 분위기가 바뀌었어 아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존나 칙칙했어 그래 아니 그러면 지금에서야 지금 웃지마 아 김대 어떻게 전쟁한다 나 스트레스 너무 많아 아 그래? 아 존나 스트레스 해 봤어 난 그게 어떻게 보면 김대의 크루츠키가 난 너무 스토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스토리인데 그게 남들이 보면 존나 웃겨 다른 길들이 보면 존나 웃겨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우리 우리는 환자 왜냐면은 우리는 따라잡으려고 막 진짜 그래 근데 2등이 있기도 했고 약간 조금 그 선택권이 안 뽑혔었어 그치 어 딱 대휘 딱 한 장 있을 때 대휘가 포호 말고 크루츠키가 너무 아파 어 시키 없는데 나는 트알 에스까보다 더 잘할 자신이 이 이치하는데 이 새끼 막상 시키보단 병신이야 그리고 트알 에스까보다 스펙이 더 좋게 만들어 줬어 바로 그치 바로 크루츠키로 태어나자마자 재벌집 막내아들이었어 제일 스펙이 좋았다 크루츠키 중에 식감 무기를 불고 태어났는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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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신이 다 할 거 같은 거야 아 근데 쟁은 잘해 아 쟁은 잘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크로츠키 난 괜찮았던 거 같아 아 괜찮지 아 근데 근데 우리가 푸원을 뽑은 이유가 그거야 그 크로츠키 버글 아 확실하게 버글 확실하게 왜냐면 우리 한 장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크로스트 헌터를 해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크로츠키를 먹어버리자 왜냐면 잘한 선택이지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지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 크로츠키 아직도 생각나는데 에스카가 빡 먹었을 때 진짜 무슨 초상집 분위기 이런 쪽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클릭한 사람 크로츠키가 뭐 뭐 누구라고 해야 돼 뭐 이만희가 먹었다 뭐 누가 먹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는데 에스카가 크로츠키 먹었다고 하니까 그때 재앙이었어요 진짜로 그래도 클릭으로 몇 번 먹었잖아 우리가 클릭으로 단 한 번도 먹었잖아 클릭으로 단 한 번도 먹었잖아 플러스트 헌터 때는 왜 그때 커비가 방출 당했잖아 클릭 못했잖아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팠어 근데 니가 솔직히 얘가 가다 잘렸어 알로아한테 얘 계속 쓰면 우리가 먼저 깼을 거야 아니 아니 그전에 낙사했는데 그때 날탈이 없어가지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아닌가 있었나? 날탈 있었어 날탈 있었는데 1단계라서 다 1단계인데 갑자기 조그문이 또 연명하면서 활로 존나 쌌어 근데 그게 이만희인거야 그래서 낙사로 죽었어 아니 그전에 거기 전직서 안에서 떨어졌어요 그 아 그래? 그냥 혼자 떨어졌어 내가 결국에 안희가 오긴 했는데 커비가 더 빨리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니가 아 나 못 먹어 너 먹어 커비가 먹어 너라도 먹고 아 얘가 클릭이었어? 응 원래 내가 클릭이었는데 내가 어 난 얘가 클릭해서 얘가 먹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 같은데 아 난 그 해가지고 그냥 아 아니 그러면은 원래 폰을 안희가 하는 거였어요? 어 핀볼인가 뭐 해가지고 폴리기가 진짜로 폴리스도 나오기 전에 아니가 상상이 안난다 아니 이만희가 왜 왜 총맞았어? 다 하고싶어하니까 핀볼을 돌렸는데 제가 나오고 아 왜 이만희가 나왔어? 폴리스도 하고싶어했다니까 와 진짜로? 잘됐네 잘됐어 했어 봤어 개처만렸어 이만희 프리스트가 따진데? 상상이 안되는데 이만희 프리스트한테 가지고 스킬 땀에 서벌 생각하니까 존나 맛있는데 아니 개처발렸어 진짜 근데 야 그것도 생각하지마 저기 그 뭐야 블레이즈 때 워크가 꼬장 놓으니까 찐텐이랑 찐탕 다 쳐내고 왜 우리한테가 블레이즈 때는 첫 아니 이게 클릭을 한 여섯 명이 했는데 한 번이 안되는 거야 3시간에 한 번 했는데 뺏겼어 어 또 3시간 동안 뺏겼는데 그때 워크가 엔전도 쌓아와서 한 번 싹 긁었어 아 근데 그때 약간 좀 살짝 속이 나갔지 살짝 근데 그게 또 워크형 워크형 입장에서는 원래 복개비가 있던 데를 우리가 밀고 들어간 자리라서 당연히 거기를 두려워 그때 연합이 없거든 심지어 그때 연합이야 그때는 그두로 그두로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흐름이 자꾸 끊기는 거야 뭐 아 아 아 아 나 이거 원래 끊기면 배불러지는데 그니까 배불러져 아 아니 아니 더 먹어? 아 아 그래? 아 버섯도 좀 그리고 꺼주세요 아 아니 좋아 너무 무서운데 아니 아니 오늘 점심은 아 이거 먹으려고 계속 궁금한 나빈판은 35,000원짜리 마라탕 혼자 먹어요 아 다 첫 끼 아니야 거의 다 첫 끼야 오늘 다 첫 끼야 아아 알았어 알았어 메이스 두번째 얘기했는데 메이스 아니 근데 사페형이 진짜 컨셉 잘 잡아줘 성태형이 진짜 잘 잡아줄게 유일하게 합방에서 때쪽끝에 먹는걸로 저렇게 한마디씩만 해도 웃기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나 잡아줬잖아 잡아주면 뭐해 새벽에 나한테 힘들다고 성태야 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이쯤라 그랬다니까 이거 로낙 엑시를 줄 때? 아니 그때 탱킹할때 해적살때 뒷톱보내는건 너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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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한번비 살짝 보냈다 다들 보충이 있었구나 다 보충있지 근데 아미가 대가리가 존나 커진데 하아 하아 대가리 근데 당신 대가리 너무 커져 아니 살이 올라 쪘다던가요? 아니 제대하고 왔을때는 이정도 안했는데 갑자기 확 부럽네 왜 이렇게 살 쪘냐 했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운동을 해 런닝마실이 여기 짱박아두니까 아 운동하는 시간 있어? 없지 말이 안되잖아 넌 근데 술 처벌 시간이 있던데 너 저는 없는데요 요새 술 안먹어요 아 그래? 네 아 내일부터 기대해 왜 모험하다 만나면 바로 그냥 무비 찍는거야 응? 아직 1대1을 개척하게 돼 뭐 모험하다 나 뒤에 성태형이랑 전하형이 있어 아아 아 진짜요 진짜 일정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한테 일정받으면 진짜 안된다 어? 떼는거야 진짜 아아 아 근데 이제 고장갑 모자라지 않아요? 모잘라 세뱅지 파밍이요 우리 세명 세명하잖아 아 지옥 세명 파밍이요 세명가 세명 거기 몇명이에요? 우리 두명 우리도 두명하다가 모질라고 한 명 더 아니 근데 좀 미안하던데 지옥 파밍은? 아우 미안하던데 다 똑같을때 일하는거 봤어 이라던거 어 봤어 하루종일 빨간거에다가 눈 겁나 아프지 않아 너? 아 이거 알아야돼 진짜로 욱나 힘들어 좀 약간 그느낌 옛날에 형 영화 큐브 알아? 딱 그느낌 방 한갓씩 옮겨다니면서 근데 북음으로는 가스트 울음소리 알지 어어 이 소리 계속 들으면서 지옥방 옮겨다니고 아니 아니 너무 박세여 내가 지옥 한... 파밍 봤어? 아 네 솔직히 말할게 다 힘들어 아 다 힘든건 알지 어 맞아 요…. 근데 여는 가다가 실수가 있잖아 딱 그 내도케고 이 삐바편은 내가 하기가 싫은데 아니 얼마 하지도 않으면 아니 제가 어제 폭로 하나만 하자면 제가 오리랑 같이 비방으로 캐고 있었는데 어? 오리가 비방편을 너무 캐고 싶어가지고 이 채널을 갔는데 영감이 잠수 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오리가 사냥을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한 시간 반 했습니다. 이 새끼 잠수해가지고 오리가 비방편을 캐고 있었어요. 어 포지나! 야! 완전히 못해. 아니 천천히. 막이 한 마리야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난 사냥이었죠. 많이 못해. 아니 근데.. 뭘? 어쩌면 대째 남기 때문에. 대째만. 아니 이 사람 파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A랑 C랑 좀 모이면 그때가 하루 할까 하면 돈도 높으니까 금방 후딱 50개 시켜요. 우리 한 10개 20개 캘때. 아 그래 돈 존나 높잖아. 돈 몇이세요? 169. 169여? 아니 아니. 그러니까 딱딱하면 눈이 딱딱 들어와. 안 나오는다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눈 들어와요. 아니 한 3분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 웰이 안 나오라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냥을 하더라니까 애들이 나 엿먹이려고. A를 100개 괴롭혀요. B를 100개 괴롭혀요. B를 100개 괴롭혀요. B가 0개인 거야. 그걸 그냥 쓰지면 무조건 날 엿먹이는 거 아니야? 영을 뱅히는 거 아니야. 각자 일을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열심히 하락을 해도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하락을 찹쌀 찹쌀. 똑같아가지고. 전화야. 한번 효율 좀 더 바꿔라. 아니 어제 효율 한번 모자에 넣고 자러 갔어. 미친세니까. 나 박아놓고 자러 갔다니까. B 파편 박아놓고 자러 갔어. B 파편 박아놓고. 아니 태양의 파편 가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뭔 소리예요? 경매를 했어요. 예? 오자마자 깜짝 놀랐다니까? 비파편 아저씨. 비파편 아저씨. 비파편 아저씨. 그리고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비파편 사냥하다가 내가 비만이 죽여가지고 갑자기 빡글빡글빡 웃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와 존나 웃겨 없던데. 진짜 그냥. 누가 나를 건드렸어. 제발. 나도 쟁 하고 싶어. 쟁이 너무 재밌어. 맞아 나도. 그래서 지옥 파밍을 견디면서 한다니까. 쟁 하려고 하는 거야. 쟁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선택콘도 뭐. 바르고 깨지잖아. 그래 그래. 왜냐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이게. 쟁이 예전처럼 이렇게 재밌으면 좋으니까. 맞아 맞아. 쟁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젠지. 다 왔을 때. 아니 그니까. 기억에 남는데. 나는. 연합하고 저. 세길비가. 처음 왔을 때. 다 왔을 때랑. 그때도 재밌었고. 연합해 줄게 되고 나서. 모든 길들이 다 왔잖아. 아. 나는. 서런 처음. 서런 처음에. 근데. 갑자기 어떤. 병신새끼들이. 날살파가지고. 위에 쳐있어가지고. 재미없어졌는데. 아무도 안 치고. 서런 처음. 전부다. 트루토마토 빙 해가지고. 시발. 아바타 빙 해가지고. 서런. 10분 동안 쳐다보는 거잖아. 치는 좀. 너무 불리해서. 그러다가 점프대 만들어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프대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점검 공부가 점프. 이러고. 하하하하. 도영은 최고 점프. 어허. 어허. 재밌게 다. 진짜 쫄긴 했을 때. 나 사실 그때도. 재밌었던 거 같아. 완전해. 보스젝 말고. 서런 파밍지 이제. 새우 처음 나왔을 때. 둘이서 일이체 이제.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아아. 우리가. 우리가 연합 처음 했을 때. 맞아 맞아. 그런 시나리오도 너무. 맞아 맞아. 그런 일 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채팅창 바로. 540개. 펜트 꺼르겠지. 나. 아니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나. 나 처음 봤어. 춤선 때 5,400개. 하하하하하하. 투기장 때. 5,400개. 5,400개. 자기 머리 쳤을 때랑.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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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너 이러고. 쭈들고 올라와. 그러니까 채팅. 쭈들고 올라와. 솔직히. 세길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할게. 대안에서 판매가 심심하잖아. 그렇지. 가다가 사냥하고 있는 애들. 엉덩이 툭툭 쳐. 툭툭 치면서. 호개나 죽잖아. 그러면 갑자기 채팅창이. 욕이 욕이. 아니 근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 아니 내가 박사장이 돼있다. 하하하하하하. 어? 아니 이제는 안 그러잖아. 난 요새 심한 게 뭐였는 줄 알았어. 뭐. 옛날에 약간 나 개방할 때는. 낮은 길드였는데. 난 툭툭 치고 다니고. 막 그냥 썰고 그랬잖아. 다들 봐도. 그때는 아무 지랄도 안 하다가. 뭉겨들어가지고. 이 새끼 뭐. 큰 길도 오더니. 대가리가 벗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건 맞아. 원래도 그랬잖아. 아 근데 원래도. 왜 이렇게 도망쳤어. 나는 지상에 생각하면. 존나 재밌었던 게. 너 처음에 기억은 나잖아. 그냥 못 봐야돼. 그냥 못 봐야돼. 아니. 내가 너한테 뭐. 다른 사람들 다 썰어오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지. 그 다음에 통제하라고. 어. 그때가 존나 재밌었어. 어. 그때가 되게 재밌었어. 그때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듣고. 하루 뒤에. 그때. 그때 반풀이 됐잖아. 아. 이 새끼. 한 4시간 밤이야. 거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썰었거든. 갑자기 이 새끼. 아. 나 안 해. 이 시간.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안 해. 이 시간. 어. 내가 와라. 이래가지고. 그니까. 한 시간마다 가서 썰고. 썰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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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진짜 재밌긴 했어. 진짜 너무. 아니. 근데 이건 스테이 쌓였던거야. 나랑 종국이 사형적으로 사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 갑자기 막걸리 처먹고. 비방으로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무기 몇 강이라고. 트위스트 해본다. 우리. 등재해서 존나 썰었다니까. 막걸리 처먹고. 그래. 비방으로. 아. 삼겹살 구워졌습니다. 아. 라면은. 아. 라면도. 라면도 좀 끓여줄래? 어. 라면 사사로. 어. 사사. 사사. 라면 뭔가요? 라면? 네. 신라면. 와. 사사. 라면. 라면 먹을 수 있어? 대위랑? 전어? 나는 쪼금 먹을거 같은데 라면은? 그러면 삼삼. 여기 두개만. 사사. 사사도 충분해. 삼삼. 삼삼. 비빔가는 없나? 인정. 다른 국물에서 하는 비빔면. 어. 죽을래?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알지만. 아. 다들 아시겠지만. 남의 집에서 삼겹살 먹는게 제일 맛있는게. 이거. 기름 안치워도 되죠. 지금 보면 기름 존나 튀어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저희가 또. 이만희. 저기 뭐냐. 상금 받은거 있는데. 그것도 또. 고깃값이랑. 그 다음에 또. 매니저분들. 됐습니다. 고깃값 말고. 매니저만 챙겨주고. 원래 오늘 휴방인데. 그것만 챙겨주고. 아. 이건 제가 쏘겠습니다. 이게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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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고요? 네. 아니. 사야돼. 사야돼. 주제넘지만. 너 메이드야. 아. 우리가 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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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안갑니다. 아니. 왜 안와. 근데 우리 할머니 하잖아. 아니. 너 아주. 오늘가 존나 노잼이었어. 우리 동식해가지고. 저희 안갑니다. 왜 안가요? 네. 와. 아니. 존나였죠. 조금만 더 기다려. 너 딱 대라. 진짜. 지금 접종 다 맞추고 있어요. 아. 아. 야. 근데 적중 갯바구니 맞췄던데. 아. 아. 야. 조경훈. 적중. 저거 보이시지. 지금. 너희 딸라고 지금.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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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말했다. 적중. 조경훈. 31대. 아. 31. 예. 상 몇 개야. 상 3개. 와. 상 3개에다가 지금. 하. 5개. 4개인가. 4개인가. 27인가. 와. 다 맞추면. 한 40 되겠다. 만약 상 때려면. 웃긴 높네. 근데. 대희가 들어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을 한 몇 십 개를 때려박아봐. 2번 걸금 기절. 대희가 걸리면 죽잖아. 야. 로지도 199야. 예. 199. 199? 예. 이만희 오늘 가서. 룬상자 까고. 체력 다 상으로 바꿔주자. 그리고. 예예. 그것도 해야돼. 저희 룬상자 지금. 80개있지 않아요? 80개있어. 아. 80개. 아니. 저희는. 죄송한데. 하루에 150개씩 간다니까. 아. 진짜로? 우린 3일. 3일에 80개야 지금. 네. 우리 뭐하고 있는거야? 몰라. 룬을 조사한테다니까. 연가님이. 유틀동안. 그게 아니라. 힙합편을. 이렇게 해서. 여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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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가 안나오면. 사냥터 통제하죠. 쟤가 안나오면. 쟤가 안나오면. 사냥터 통제한다고요? 아니. 저희 사냥터를 통제한다고요? 건의만 돼요. 아. 통제당하겠습니다. 야. 그게 되겠냐? 의견만. 어? 그게 되겠어? 너희 너무 빨리 쫌차오잖아. 근데. 아니. 근데. 느낀게 뭔지 알아. 전화 11강. 안 뛰었으면. 이건. 존나. 그러니까. 맞네. 진짜. 따라잡혔는데. 일주일안에 따졌어. 진짜 따라잡혔는데? 맞아. 아니. 저게. 높네. 근데 진짜 높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지금. 트리크 한게 더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지금. 진짜. 매화 검수에 올인하려고요. 진짜. 근데. 매화 검수. 진짜. 싸폐영 주시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야. 여쭤보는 거야. 근데. 매화 검수 얘기만 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수견해져요? 아. 약간. 그런 게. 왜. 왜. 뭐해 봐. 소리. 나도 테스트를 하고. 약간. 주고 싶긴 한데. 할 때까지 해온 게 있고. 매화 검수만 나오면. 아. 아니. 근데 왜. 싸폐영. 싸폐영 줘야지. 매화 검수는. 그래서 잘하잖아. 전사. 전사. 전사 1등이잖아.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 라든지. 전사 1등이잖아. 1등은 썩이. 아.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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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는 기집이한테 낚여가지고. 한학연이라고. 1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 미수도 못하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시발. 웃지도 마요. 시발. 내가 내 집에서 웃는 게. 이제 5시간째.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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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기 그만 구워도 돼. 아. 그만 구워도 돼. 라면 나오지 않아? 이거 먹고 라면 먹으면 끝나. 이 형. 라면 먹어도 될까요?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조심해. 아니. 나 버섯 제일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구운 거야? 인정. 아. 팽이버섯 씨발 다시 구워. 팽이버섯 구워. 버섯만 구워줘. 버섯만 구워줘. 버섯만 구워줘. 마늘도 있었네. 마늘도 있어? 딱 이거까지만 구워줘. 버섯만 구워줘. 미안해요. 아니야. 넌. 마늘도 있어. 내가 지구 끝까지 돌파 싸라. 어떻게 5시간 그게 나왔지? 나 지상에 대한 썰을 하자면. 난 지상이 존나 좋아해가지고. 원래 네 지상에 뽑으려고. 지상에 뽑으려고. 맞지? 딱 봐도 내가 눈이 피기에 지상이 우뚝. 맞아 맞아. 그만 소시. 나 먹었어? 천천히 줘.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알았어. 안 쓰고. 응성아미서 라면 하고 있나? 개같이 먹을게. 어. 나 근데 고민하긴 했어. 그걸 어디 갈지. 근데 성재형한테 먼저 얘기가 돼가지고. 나는 나는 그래서 지상이 뽑으려고. 지상이 면접을 안 받나? 면접을 안 받나? 나는 누구 생각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트께한테 좀 미안하지만. 지상 티뉴. 아. 지상 티뉴 생각하고 있어. 둘 다 애다. 근데 나 그때 궁수였는데. 궁수? 아니. 직변 한단 말이야. 그때는 그리고 궁수가 좋았어. 궁수가 좋았어. 그때는 좋았어. 아니 근데 궁수 좀 안 좋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나? 안 좋지 않나? 지금은? 아 혹시 뭐 직변 하실 생각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궁수나 뭐 이렇게? 우리 다 갈아 엎은거잖아. 어. 우리 다 갈아 엎었어. 그냥 궁수 중에 전사 1명 추가? 조금만. 만약에 싸이형이 매화 궁수 했는데 CC기가 딸린다. 맞아 맞아. 그때는. 그때는. 아쿠프가 지금 전사 너무 잘 써. 어. 이게 전사랑 도적을 못하면 스코프 같지요. 궁수는 솔직히 이게 여비제들이 못하면 스코프 같지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설채이가 질질쳐 짜면서. 도적할 때. 아 난 진짜 너무 아쉬워. 왜 왜 왜. 왜 왜. 난. 검겨랑 쟁 하면서 한 달 만에 설채이가 도적인걸 알았어. 아 잠깐만. 어. 아 얘 도적이었어. 도적이. 도적이가 나한테 들어오는거야. 그래서 4번 알지 그거. 쑥 이렇게 들어오는거야. 아 얘가 도적이었구나. 야 다진보게 진짜 도적인데. 계속 제발 때마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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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봐라 해. 한 4번 안보다가 봤거든. 이 게임 벌써 제발. 할 때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지나가는데. 나 공복 손 남아가지고 다 꼈잖아. 인정이야. 근데 지금 궁수 잘해. 제이. 어. 나도 그리고 있네. 있나. 그리고 있지. 제이가 궁수 중에 사냥 컨트롤도. 내가 봤을 때 제일 잘해. 아 그래? 아니 그. C파팬 자리 메인 자리잖아. B랑 같이 사냥한다니까? 공수가? 일반 공수가 푸언이 아닌데. 어 진짜? 같이 파빔을 해. 야. 아니 얼마나 B를 안 캐면 C가 그냥 같이 사냥을 안 캐.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로. 어제 B도 최이가 40개는 캤었어. 누가 안 캐 가자. 계속 깨야 돼. 아니 이 새끼는 따라 잡혀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이건 안 되겠다. 따라 잡혀야겠다. 아. 지금 비빔면이랑 라면을 같이. 와. 뭐야. 마지막. 마지막 이거 딱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야구치고 먹었다 진짜. 아 그래도 이렇게 만족하시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좋다. 진짜. 그리고 삼겹살은 이제. 음식집 아니면 남의 집. 무조건. 남의 집이 제일 맛있어. 무조건. 남의 집이 제일 맛있어. 저희 이거. 매니저 이용권이 거의 1등 아니야. 그치. 이게 몇 등 짜리였다고요? 7등인가 5등인가. 그 위에는 얼마나 대단한 거 있어. 5,400개 2개. 5,400개. 5,400개. 그 다음 휴업권. 이게 더 긴 것 같아. 이게 더 긴 것 같아. 이게 너무 낮은데? 아니요. 김봉준 5시가 이용권인가. 솔직히 반말로. 솔직히 우리가 좀 싸게 한 거야. 그치. 그냥 느낌으로 합방 불러가지고. 야 5,400개 터질때마다 춤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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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니까. 개 싸게 한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팽이버섯 드시고. 5,400개 부분으로 먹구나. 대단하다. 와 근데 싸게. 싸게 했다. 김봉준 뭔가. 싸게 했네. 하나 빵 나오고. 하나 그거 나와. 맞아. 아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존나 좋지 않아. 형은 집이잖아. 팽이버섯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팽이버섯 드십시오 이거. 야무채다 야무채. 모기도 잘 구워 그리고. 이것도 드시고. 그거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존나 큰 것 같은데. 아 예예. 제가 깔을게. 예예. 제가 깔을게. 제가 깔을게. 당전한다. 예예. 잘 뽑았다. 예예. 잘 뽑았어. 제가. 어제. 그. 사냥중에 갑자기. 임오이씨가. 어떤거? 채팅창으로. 빵! 해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학살이가. 아. 아. 아 이거 진짜. 1등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하하하. 네. 학살이가. 학살이도 진짜 안자던데. 아 학살이 안자던데. 아니. 여기. 여기. 여기가 일단 다 안자. 맨날 떡마을에서 채팅팀에서 광기를 하더라고. 멤버 양무시게 진짜. 다 안자. 학살이 무서워. 네. 아 진짜 우뚝이 어떻게 되고 되지. 이 생각했는데. 시각 잘했다. 정말로. 학살이 정말 잘 받았다. 진짜. 하하하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우뚝이를 채했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제꺼를 잘 채우고 해놨어. 응. 너무 좋아했어. 그냥 틱톡 찍는거 봐봐. 존나 아프다. 내가 진짜 좋아했어. 흠흠. 아니. 그래도. 제가. 막. 쟁하고 이런거 보니까. 만약에. 저거. 선택권. 그거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응. 왜냐면. 오스카에. 버블이 들어가. 아니. 그 뭐야. 블레이즈가 들어가는거야. 그렇지. 블레이즈랑. 하나씩 다 들어가는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만식이의 크루츠키라든지. 와. 나는 일단. 제일 좋은게. 솔직히. 그거야. 길마들이. 거의 다 가져갈거잖아. 만식이. 깨박이. 그 다음에. 우아라던지. 맞아 맞아 맞아. 존나. 많이 기다렸잖아. 못 먹었지만. 이게 뭐. 가져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너무 좋은거 같은데. 깨박이형. 크루츠키 아니면 블레이즈. 난 근데 깨박님. 크루츠키 상상이 안가는데. 인정. 난 깨박님. 크루츠키 상상이 안가는데. 어떻게 하지. 차라리. 크루츠키 푸원이면 모를까. 어 맞아. 깨박님 푸원이면. 정말 잘 어울릴거 같은데. 아니면. 빠뿌같은 애를. 크루츠키 주고. 그치. 푸원을 깨박이형. 그럼 빠뿌은 모험을 해놔서. 넘길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무기 강화가 너무. 제가 소모가 너무 크지. 푸원을. 오아는 어떻게. 블레이즈 해야돼. 우와. 블레이즈. 블레이즈 밖에 못해. 근데 뭔가. 브레이즈는 안 되는거야? 백화 검수 안되는거야. 안 되는거야. 안되. 안돼 안되. 처음게 거야. 브레이즈. 오아가의? 몰라. 잘 어울리는데. 별. 난 좀 별로야. 막 이거 하면서 불기동한다고? 우아는 만약에 매화 검수 그 다음에 홀파이트 둘 중에 하나 먹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확정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녹다가 흡수수가 있고 난 잘할 것 같은데 우아? 받아서 쟁여놓고 매화 검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섞여놓는 것 같다고 왜? 아니 바로 써야지 바로 써야지 어 근데 받으면 바로 쓴 게 낫지 오 왜냐면 매화 검수를 뽑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 기다렸다가 더 힘들어 아니 모험으로 먹고 근데 내가 우아형이면 모험으로 매화 검수를 먹으려고 해보고 이제 다 끝나면 어떻게 써? 아! 매화 검수를 한다고? 아! 먹을 때까지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그럼 전직건 미리 안 쓰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매화 검수 먹으면 블레이즈를 넘겨 아 맞네 맞네 동겜이랑 비슷한 그 뉘앙스네 먹으면은 아 그것도 괜찮네 아 맞네 이번엔 누가 먹을까? 매화 검수 진짜 궁금하다 난 진짜 진짜 뜬금없는 사람이 먹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쿨로제끼 때도 야 이번에도 뜬금없는 사람이 먹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그때는 왜냐면 아니 진짜 이건 진짜야 그럼 찍기 때문에 연합이 됐잖아 그래서 어 한 명 약간 그게 됐는데 어 진짜 뜬금없는 사람이 난 그래서 나는 난 정부에서 한 명이 먹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정부를 중간 높게 사는게 뜬다이씨 이게 삐빡변 슥 가로 하잖아 정단희가 맨날 있어 안 자고 아니 그리고 정단희씨는 담배 한 대 피면 잠깐 서있잖아요 한 3,4분 그럼 귀신같이 와서 지금 잠수신가요? 계속 아 저 담배 피우고 있는데 의식 안에도? 어 대빵을 해 근데 그분 10강이야 그러니까 어 그분 10강이야 대빵을 해 아니 정부 근데 강화 잘 맞춰서 판토르를 10강을 천마랑 비슷하대 지금 어어 아 왜요? 저번에 똑같다고 그랬어 10강돼서 세레그러면 밑에 밑에 쪽에서 어 진짜 음 어 그럼 중간도 그러면은 이제 블레이즈가 하나 되는 거잖아 블레이즈 어? 어 그러면은 블레이즈를 누가 해? 중간에서요? 어 중간은 블레이즈가 있지 않아? 임아홍씨?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어 중간은 제가 봤을때는 근데 그 따세히씨가 하면은 어 나도 따세히 생각하고 딱인데 당사자가 하기 싫다고 그랬대 그 약간 그 무게가 무게가 너무 니가 시발새끼야 맨날 쳐 펜니까 빅링인가 이게 힘들어하잖아 어? 이새끼 봐봐 트하우리랑 맨날 이교 쳐다니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냐 아 그럼 형 제가 일부러 못해가지고 빅링보다 못하는 추델거 게임하냐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너는 추데 못하면 나한테 뒤집어 난 투기장 빼면 다 잘해 아니 투기장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투기장 알러지가 했나? 아 근데 1대1 중요합니까? 1대1 말고 8대8 4대4도 맨날 지잖아 아니 아니 우리 이번에 느꼈다가 이번주 아니 이번주 드디어 투기장 어 맞네 아 투기장 말고 투기장만 하네 투기장 아니 이번주 드디어 8대8 투기장이니까 이번주에 맞아요 나 이번주 우는 절대 안해 만약에 이번주에도 지면 너희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투기장에 운이 없는거야 운이 아니라 아이템빨 근데 왜 아이템빨이 IPG에서 다야 아니 그때 노템으로 주눈수 했는데 107 오~~ 아 이거 쌉뼈 먹어 이거 이거 드시고 어 나무면 좀 싸가도 돼? 구운거 구운거 안 구운거 말고 구운거 구운걸 왜 싸가? 아니 먹어 집에 가서 먹게 아 먹어 알았어 아니 진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먹게 싸가 싸가 아 근데 나 범준이 형 형 접는다 했을 때 나 블레이드 그 버스커블레이드 달란 소리도 안 했는데 왜 그 농기가 많이 돌아간거 아이 너 좋아할까 그렇지 내가 너 싫어하겠냐 진짜로 나 처음에 몰랐거든 근데 계속 채팅창에 그런걸 보이니까 좀 이제 접고 줬으면 좋겠다 진짜 접었으면 좋겠다 기대했구나 기대했지 기대했지 살짝 만약에 내가 접고 너한테 버스커블레이드 줬으면 너무 배붕이야 나 차라리 쪼이로 줘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 우리 길드에서 못 주는 상황이었으면 나 쪼이 주고 갈라 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이번에 형 진짜 접는 줄 알았어 나도 아 진짜 형도 나도 자기 자식 아 진짜로? 나도가 뭐야 아 나도 난 접었었어 그래서 형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이제 그 네가 뽑은 거 있지 내가 접을 거면 아 내가 접을 거였으니까 내 API로 안 받고 그 저기 수피한테 해줘지 맞잖아 응 그래가지고 난 진짜 접을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존나 컸어 저기 그 뭐야 도깨비가 내가 도깨비가 빡보가 어 그게 존나 컸어 어 빡보가 그게 실제로 영향이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왜냐면 나 없는데 갑자기 야 얘 하나 없으면 존나 커 맞아 맞아 존나 크기네 존나 커 그래가지고 긁었잖아 봉준이 아니 긁은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도깨비한테 지는 거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죽는 거 보니까 개발란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범울이 무적다니? 어! 한 명도 못 죽였대 13명이었는데 어 말이 거의 그래가지고 족이형 울고 막 족같다고? 족같다고? 어 족같다고? 아니라 족이형 울고 막 둘이 이제 끝났다고? 어! 아니 근데 형도 쟁할 때 막 뒷라인에서 1 대 7을 해서 막 다 잡고 그러잖아 응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우리 스펙이 좀 너무 사라져네 우리 사라져네 아 잘했어 나 깜짝 놀란 게 해피 아 적중 38이더만 하하하하하하 시발 적중 그러니까 적중 38이 뭐냐면 여러분들 해피 50 기준으로 이제 해피 뜰 확률이 10회강 붙이는 확률이야 어?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 그 적중 38은 여러분들 네? 말이 안 된다니까 야구찌개 했지 야구찌개 했지 야구찌개 했지 그래도 있어 아니 그래도 있다니까 말이 안 돼 아니 10회강보다 나왔네 아니 10회강보다 나왔네 아니 4번 아 근데 전화야 10일강 그 맛 어떻던데 딱 띵띵 떴어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성태형이 10일강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날이었고 싸페형이 그전부터 자기 엔더상자에 10강하고 남은 거 있으니까 터트릴 겸 해가지고 뭐 10개만 달라 해서 했어요 근데 싸페형도 터진 거야 아 봤어 봤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두 개 그러니까 8877이 있어서 형 그럼 저도 10개만 주세요 하고 그냥 어 해 하고 그냥 콜도 안 받고 그냥 딱딱 하고 딱딱 했는데 갑자기 십십 딱 뜬 거야 나 나 뭐 어쩔다 근데 십십이 떴을 때는 아 이거 뭔가 십일강은 가겠다 생각은 아 진짜? 아 너도 생각이 들었어 난 터질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8877이 됐으니까 아 이거 흐름이 미쳤다 나도 나도 될 거라고 11강 구조건 뜨겠다 했는데 근데 첫 봤다니 뜰지는 몰랐어 와 881010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11강 갔을 때 그 도파민이 그 도파민이 판토로 10강이 아니라 그 버섯 거 특히 직전에 그 도파민 알아요? 그 정도? 왜냐면은 구가 한 줄 있으니까 당연히 사당이니까 내가 11강 도전했을 때 그 버섯 거 뽑기 그 직전에 그 도파민이 오랜만에 놀았다니까? 나 손 떨렸다니까? 나 버섯 거 블레이드 뽑았을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그 빨간 색깔 딱 봤을 때 있잖아 나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때 이제 아 이거 안 나온다 막 이럴 때였잖아 맞아 나 이거 다 포기하고 막 이거 절대 안 나온다 이럴 때였는데 그때 진짜 모든 DJ들이 다 그래 다 포기했잖아 거의 응 막 다 하고 그랬는데 형 뽑고 하루 걸렸을 때도 나오지 않았나? 응 응 가짜가 오자 하루가 하루씩 갑자기 하루만에 다 이렇게 딱 근데 그때는 그런 말 했잖아 큰마음 상자만 이제 까는 걸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큰마음 상자만 까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아 근데 중간도 섞어서 막 하고 큰마음도 섞어서 했으니까 응 그때는 큰마음 상자 그 확률이 없대가지고 해치되고 나서 깐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똑같았어 똑같았어 근데 큰마음 상자에는 더 잘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 큰마음 상자만 깔아 그니까 봉쥬리가 먼저 뽑고 내가 그날 방송을 했거든 어 누워서 얘 스킬을 보는데 형타가 형타가 됐나 오는 거야 형타가 됐나 오는 거야 아니 근데 나도 라면 아니 라멘이 모잘라요 아니 밥이라도 말아줘요 저도 안 먹었어요 아니 국물 있네 아니 국물 있네 밥이라도 말아줘 밥이라도 밥이라도 말아드릴까요 한 젓가락 아니 아니 이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아니 아니야 그래 좀 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전 모잘라요 비빔면 온다고 해가지고 비빔면으로 해가지고 아 비빔면으로 해가지고 아 비빔면으로 해가지고 나도 안 먹어 응 난 맛있다 아 근데 이번에 쓰리 다 주고 쟁 차면 싹 다 오면 진짜 재밌겠다 응 야 근데 장강 2,000원 그거 되니까 어때? 확실 아 일단 덜 터지고 확실히 아 그래 덜 터져요 진짜 3번 죽으면 1번 터져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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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애 우리는 잘 안 죽어서 맞아 우리는 다 맞아 잘 모르겠어 잘 안 죽어서 체험 되긴 하던데 돈 빠지는 소프가 진짜 안 터지긴 하던데 3번 연속 죽어도 3번 안 터지를 게 맞아 맞아 확실히 많이 줄었어 근데 아 줘도 안 온다고 아니 근데 줘도 안 오면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냥 그냥 하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줬는데도 안오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니야? 야 우리끼리 뭐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우천 수 없는거잖아 어쩔 수 없지 아 비빔면 먹을 사람? 나! 그래! 미유야 맛있겠다 집게를 아까 드세요? 저거 접시 주세요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너무 커 야! 살면 양치다 양치 아니 14명 다 떠납니까 내일? 어떻게 합니까? 아 매화 검수 답변짜리 한 명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하자 답변 한 명 학교 내가 학교 난 솔직히 몸 해야돼 너 거의 다 떠날 때? 근데 너 수련대 너 수련대 매약 없이 되면 어떡할라 그래? 아니 아니 찾는 환기라도 아니 형 한 달째 인프만 잊으라고 했는데 바람이라도 쐬야지 아 너 안 돼 아니 바람이라도 쐬게 너는 안 돼 너 11강에 그러니까 전체 안 왔는데 찾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사냥해야돼 아니 먹어 환기는 해야지 나 안 먹어 나 아니 근데 이거 혹시나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클릭했는데 만약에 전직되면 어떡하 그러니까 한 명 빨리 가서 블레이지로 뛰라고 해야지 나 뛰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직권인지 모르고 전직소인지 모르고 그냥 클릭했는 거 그런 거 말이 안 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일단까지 모든 게 다 전직권을 넣고 전직하기가 있잖아 전직하기가 딱 입고 들어가면 아 이거 왔구나 이승카 타고 들어가니까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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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만약에 찾아도 블레이즈 누가 먹어보라고 한 다음에 다시 밥벗을 수가 있으니까 모험 틀이라 아니야 다 풀캠이라서 풀캠 못해서 그게 돼? 미방이 안 되잖아 아니 낌새가 있으면 야 뛰어 하고 블레이즈 전직소 어쨌든 우리가 먼저 가겠지 진짜 만회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 근데 이거 너무 잘 끓였는데? 아 양치다 아 양치 아 근데 재밌겠다 아니 비빔면 줄 거야? 매화면서 저거 먹으려고요 넌 먹어야지 아니 전직하려고 비빔면이 졸라 맛있어 고기 싸먹어 비빔면이 졸라 마시네 난 이제 11강이라는 숙대를 찼어 평생 블레이즈야 아 난 넌 못 바꿔 절대 못 바꿔 아 그러네 그때 11강이라 그 블레이즈를 잘해 몰라 아니 근데 방패 등질하고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뻐꾸기 졸나 맘 나와가지고 아니 뻐꾸기 날라 그럼 무조건 날라올텐데 그리고 뭐 펜코에도 막 이렇게 계속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펜코 거의 실시간이더만 의미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의미 없다네 솔직히 솔직히 뻐꾸기 등질을 어떻게 시켜 맞잖아 그치 올려야돼 패팅창을 막 근데 올리기가 졸나 50하게도 아니야 500으로 올리는 거 아니잖아 거의 진짜 중요한 정보 한 평판 더 드릴게요 강 아니 아니 괜찮아요 더 드세요 아니 그만해 아니 배불러다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그만해 못 먹어 오늘 많이 먹었어 내가 최고로 많이 먹었어 내 배를 봐라 뒤로 가겠냐 안 들어가 터지갔다 터지갔어 오늘 10시에 재밌겠네 오늘 10시에 재밌겠네 한 달 만에 스페셜 리스트다 쿠로츠키 이후로 쿠로츠키 이후로 쿠로츠키 이후로 진짜 너무 필요했어 환기가 언제 제일 떨리냐면 그 클리가 있대 클리가 있대 드디어 와 존나 재밌겠다 내가 왔을 때 아침 10시에 다 풀참할 듯 맞아 맞아 하나 예상해야 됩니까 뭐 아침 10시에 다들 와 가자 필참했다가 새벽 한 2시쯤에 다시 돼가지고 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똑같아 똑같아 아무런 힌트 없이 찾아드리니까 아니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자원 서버도 리셋이라 그때 내가 봤을 때 김 좀 빠질 때 에메랄드도 캐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한 오후 6시쯤에 이래 인프 잡는 사람 늘어나고 에메랄드 캐고 있고 에메랄드 캐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냥 힌트를 찾았다 하면 그때 갑자기 불타올라 아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먹고 싶다 매화 검수요? 매화 검수 매화 검수가 주인공급이니까 맞아 그리고 지금 스페셜 리스트는 모든 BJ가 간절하지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다 하고 싶어 근데 봉준이 형이랑 성태 형은 약간 매화 검수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어 정말? 진짜? 니가 버서큰 플레이 안 해봤어 그래 그것도 있고 나는 이거 뽑을 때 나는 와 나는 진짜 핑볼을 몇 번 탔는지 나는 그냥 매화 검수 나와도 버블이 더 재밌었어 왜냐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스킬샵 봤는데 존나 이쁘다 이쁘다 존나 이쁘다 나는 그 버블의 기동성에서 오는 재미가 넘사인 것 같아 왔다 갔다 치고 빠지기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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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매화 검수는 어쨌든 전사라는 그 틀이 있어서 나는 그거 한 거야 쿠로츠키 한 거야 쿠로츠키도 재밌었어 맞지 맞지 은신해가지고 뒤토스 존나 재밌어 내가 봉준이 형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욕 존나 처먹는데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쿠로츠키 존나 재밌었어 아 재밌어 왜냐면은 야 은신 쓰고 저 앞에 싹싹싹 지나갔는데 다 못 때린다니까 진짜 존나 재밌어 아 그래? 그리고 못 긁긴가? 공중에 이제 날라다니는 것도 타겟팅으로 그건데 끌어지더만 에임 찍고 스킬 쓰면 그 사람한테 찍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타겟팅이지 그냥 너무 세 와 좀 많이 신났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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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서 있는데 근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서서 내가 이러지 마 매화검수 못 줘 아니 가만히 있어 개불러가지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만약에 내가 매화검수 먹으면 사프 형이 푸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만약에 모험으로 내가 매화검수 두개는 너무 벨붕이니까 왜냐 그리고 공상전에서 또 어 맞아 푸원 동요하다 했어 아니 이제 아 이제 매화검수 보고 결정할 거지 음 아 안 좋은데? 오빠 너가 먹으면 너가 먹으면 나 주면 되잖아 그냥 딱 먹으면 니가 딱 먹으면 되잖아 주면 되잖아 너가 딱 거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상이 매화검수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지 근데 지금 원래는 난 소원이 진짜 하고 싶었거든 와 진짜? 근데 이제 전사를 막 하다보니까 소원보다 이제 매화검수 가고 싶어 전사 재밌어? 전사 재밌어? 전사 너무 재밌어 아 그래? 진짜 이게 난 궁수한테 궁수하면서 도적들한테 개처맞았었는데 어 어 날파리를 지나다니면 가서 스턴 딱 찍힐 때마다 그 희열이 말이 안 돼 뭐래 지상이가 만약에 모험으로 매화검수 먹었어 어 근데 양보하기 좀 그렇잖아 어 안 되지 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매화검수 그 효능을 좀 먹어 양보 양보 오케이 하는 모험으로 매화검수 한 번만 해 개새끼야 개새끼야 매화검수에 모험으로 한 번만 매화검수에 모험으로 한 번만 양보 오케이 해 그럼 쌍편빵 아니 툭미나 생각해야지 왜냐면 이 형은 확고해 매화검 매화검수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냥 지금 한 달 기다렸어 그래 두 명 해 이 형 하고 전사 한 명 더더 그냥 뭐 좋든 안 좋든 이 형은 매화해야 돼 이 형은 GY 스킨까지 바꾼 거다 아니 매화가 존나 별로 안 좋아 그래도 토 매화해 형은 형은 할 거잖아 무조건 매화가 진짜 딱 봐도 아니 홀리나이트 근데 형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홀리나이트였을 거 같아 근데 안 좋으면 안 해 복 왜냐면은 차라리 안 좋으면 따르고 좋은 거 해서 힘주는 게 안 좋으면 형 줄 거야 매화검수 안 좋으면 죽어 너 같다는 거 해 안 좋으면 죽어 너가 선택권을 받아 왜 하러 받을게 아니 이게 존나 김칫국이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얘기하지마 많이 먹겠는데 먹어 우리 몸 못 먹는다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로 오늘 역시 재밌겠네 벌써 또 시간이 3시네요 아 3시야 집밤은 한 4시간밖에 빨리 가가지고 빨리 해야겠어 빨리 가라는 건가 우리 지금 몇 시간 먹었지? 한 2시간? 2시간? 우리 지금 3시간 하면 되겠네 다음에 해 다음에 해 개새끼야 어 아니 그 뭐고 내일 10시에 보스 가십니까? 보스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어 저희는 그냥 무조건 사막 이런 데는 안 갈 테니까 아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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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새끼 방 표정이 너무 고마있어 고마있어 우리 안 갈 거니까 너는 거기라도 못해 사막 아 근데 내가 오늘 이거 봤는데 이 새끼 지금 이거 매고 참 보이나 그러니까 자기 길드 장비부터 시작해서 적 중 다 적어놨다니까 아 와 전부 다 적어놨다니까 아니 못 다 진짜 다 따라왔다 이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판토르 형도 존나 터져? 터지지 아니 뭐 열 줄 열한 줄 이렇게 해서 터져?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 정도? 우리 열 줄 넘은 사람 없지않아 아 열 줄 넘은 사람 없지 아 그래? 아 열 줄 넘은 사람 없어 아 진짜 우리 왜 이러지? 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나도 평균 값이래 형 그 투구랑 신발이랑 합쳤을 때 그냥 얘 아 그러니까 투구 그러니까 좀 많이 해 먹을 때가 있어 아니 스물네 줄 했다니까? 누가? 투알이 스물네 줄 했다니까 됐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붙였잖아 아 이번에 붙인 게 그래 초구 신발인가 그럴 거야 초구 신발 잠깐만 가복이랑 바지까지 다 해서 스물네 줄 근데 가복 바지도 맞춘 거야? 안 맞춘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스트라이 자체를 스물네 줄 아니 그 빅링이도 엄청 한 붙더만 판토르는 어 빅링이 지금 열 일곱 줄? 아니 왜 이렇게 안 붙는 거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뭔 줄 알아? 우리 칠팔 고장강이야 어? 칠에서 팔 갈 때 어? 진짜 나 진짜로 아니야 우리 8 8 90 맞닿았어 아니야 8 우리 890 우리 890 우리 890 어 우리도 890 7에서 8까지 갈 때 고장 가는 거야 아 우리도 오네 아 우리도 오네 맞아 맞아 우리도 오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붙는 거지 난 이해를 못합니다 빅맹이는 안 붙어도 돼 빅맹이는 좀 안 붙어도 돼 솔직히 무기가 너무 잘 붙잖아 그것도 맞긴 해 쓰레기통에 넣었는데도 그걸 받은 게 있잖아 그래서 80개로 복구했나? 아니 안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성태엄에 어떻게 하는지 딱 봤는데 무조건 한 줄로 아줌봐 무조건 내가 그래서 물량으로 돼 그래서 나도 8강 무조건 한 줄로 했어 어 항우지가 되는 거야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또 한 줄로 모아서 했는데 그래서 20 내줄로 했잖아 아니 성태엄에 딱 한 줄 해서 8강 개수 보고 아 근데 나는 되잖아 그럼 한 번 더 난 우리도 그렇게 해 나는 솔직히 말해 한 줄도 많다고 생각해 만약에 직강 부착 나머지 다 버리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진짜 안전빵이라고 생각한 게 나는 딱 한 줄 응 딱 한 줄 정도 한 줄 8강 안 되던데 안 될 땐 많아 그래서 얘도 많이 날렸잖아 애들도 많아 나도 내가 진짜 물어보는데 물어보고 싶어 둘 다 이제 약간 진짜 강화하는 실력이라고 생각해 아이씨 무조건 실력 아니 같이도 안 돼 저는 진짜 싸임이야 진짜 무조건 실력 싸임이 안 돼 뭔 실력 같은 드립 아니 진짜 무조건 실력이다 같이도 안 되는 소리가 만들었어 근데 나도 운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형 보면서 실력이 나는 애들 진짜 다 맞춰줬다니까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하면 강화 누를 때 안 답답한 게 실력이지 붙는 건 실력이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면 나 성태형 보고 검기 와가지고 강화 이거는 실력이 많다 이랬는데 실력이 다 돼 형 여기 와서 저번에 봉준형이랑 아까 벌벌 뜨는 거 보관 아니 아니 다 떨어지는 거 보관 시빙 소리 나 아우스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안 돼 그리고 내가 왜 눈을 감는 줄 알아 왜 누가 나를 불러 아 아 진짜라니까 지랄하지마 나 누가 보고 있잖아 눌러 이렇게 딱 그래서 내가 딱 간 거야 진짜라니까 그래 여기서 왜 못 뛰었네 아 여기는 안 불렀구나 내 전용 부금이야 아니 그러니까 안 불렀구나 내 전용 부금이 있다니까 전용 부금 진짜라니까 근데 나 다 맞춰줬잖아 전부 다 맞춰줬잖아 아니 근데 악세가 말도 안 됐어 악세가 말이 안 돼 반지가 다 붙었다니까 3강이 맞아 아 근데 그건 원래 좀 잘 붙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한 번씩 누르면 좀 잘 붙어 원트에 아 그래? 그건 나 한 번씩 잘 붙어 근데 이 새끼가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느끼는 게 비방으로 술 한 잔 하는데 그 에어컨 기사님이 와가지고 인터넷선을 잘랐는데 그게 내 팩인 줄 알았다 근데 프리스트 아니 근데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새끼가 정신이 진짜 나갔구나 이제는 어 정말 왜냐면 견제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에어컨 기사님이 보냈대 어 인터넷선 자르라고 어 인터넷선 자르라고 어 어 진짜 진심이네 아니 그냥 그때가 프리스트 나오고 아 힐닥 딱 처음 나오는데 맞아요 힐닥 힐닥 그치 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 맞아 고래고래 지르잖아 맞네 그래도 어 그래도 혹여나 마크패드 진짜 그때 무적장패드야 진짜 싹둑 자른거지 이게 이 상황 말고는 이해가 안되는거야 나도 미사님에 대한 이해가 어 이해가 어떻게 인터넷선을 자르실가 있지 근데 이게 끊어진게 아니고 잘린거면 자른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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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어컨 옮기다가 줄이 팽팽해져서 끊어진거면 어 그래서 내가 택시타고 하다가 이거는 김봉준 팬이다 아 공진이형이 보낸게 아니라 그 팬이 이제 김성태를 보고 자기 스스로 내가 뽑아 뽑자마자 아아아 침자마자 1분대에 잘렸거든 정확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김봉준 팬 아 남갑게 근데 이 듣자마자 오리랑 진짜 미친새끼라고 와 진짜 미친새끼라고 아 다 드셨습니까 예 아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 아니 이거 챙겨라 형 이거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거 형 쌓혀놓은 줄어서 잘 먹고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혹시 그 커피 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가면서 커피 한잔까지 아니 근데 제가 사피형한테 1년만에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맞아요 와 제가 사피형한테 1년만에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와 진짜 고맙습니다 생일선물 뜯어봐봐 뭔지 어 언박싱 홍준형도 신발 도와주니까 어 나 신발 좋아해가지고 응 저거 뭐야 한정판이야? 한정까진 아닐거야? 안파 지금 파는지 안파는지 모르겠어 1년되서 그전에 근데 물량이 오프화이트야 오프화이트 덩크 콜라보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저운해에 또 보온했지 색받을까봐 와 아 저운해에도 색이 안빠져? 옆에 또 그치 1년됐대야 아 보자 아 와 이쁘다 이쁘네 엄청 이쁘다 이거 어 야 엄청 이쁘네 진짜로 발 사이즈는 맞아? 어 맞아 오 진짜 잘 신겠습니다 아 제가 신발 진짜 좋아해가지고 65 신는걸로 아 65맞아 오 아 잘 신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또 아침 10시부터 떠나야되니까 네 휴가 사갖고 여기 좀 치우고 갑시다 아 밖에만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우리 10시에 또 저구로 만나야되요 예 저구로 만나야되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찐텐이 있을지 오늘이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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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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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시 너 좀 뒤져 됐다 어떤 아멘